한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신나 신부의 앞날을 한 알배로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마침내 무대를 보내주시겠습니다. 마침내 무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눈에 감사드리고 싶네요. 마침내 무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마침내 무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마침내 무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마침내 무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한글자막 by 박진희